복화 1회 12일입니다. 복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냥 선생님이랑 관계를 해도 될 것 같아요. 알죠? 선생님 한글 쓰면 영어로 말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스펠링 얘기해주세요. win w-i-n very good 그 다음에 fin f-i-n 그렇죠. 뭔가 좀 반복되는 느낌인데? 그렇죠. 계속해서 뭐가 들어있습니까? 그렇죠. in이 들어있죠. 그렇죠. i-n 자 그 다음에 아이고야 clip c-l-i-p 그렇죠. 아까는 in이었는데 이번에는 입이 보인다. 그치? 그 다음에 w-i-g 그렇죠. 이번엔 이그가 보인다. w가 무슨 소리 낸다 했죠? w-i-g w-i-g b-i-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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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개에 올려주세요 아 팔이 없다 선생님 바쁠땐 고개에 올려놓으면 돼 파다? 그렇지 D 그렇죠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도 배웠네요 트립 T R I G IP 그렇지 시험지에도 이렇게 썼다가 지우고 이렇게 잘 고쳤네요 오케이 트릭 그 다음에 배 또는 뭐 수송하다 샵 샵 S H I P 발음이 좀 내는 10 시 하고 얘가 얘가 뭐였지 클립 그럼 얘가 뭐가 되고 있어요 입 그러니까 얘가 쉬고 얘가 입 붙었잖아 입 그래서 시 그 다음에 핀도 배웠네요 핀 그렇죠 훌륭하구요 그 다음에 입술도 배웠네요 립 L I P 그렇죠 그 다음에 턱도 배웠네요 친 그렇지 그리고 오 백점 다 맞았습니다 엑셀런트 그리고 갑니다 오케이 ㅅ 켄 으 그절라 냐 이렇게